오버거 열었다 하늘 레알 흔들어 캐릭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토바이를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어 오토바이를 안녕 하세요 여러분 지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행을 가봅니다 가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원 가는 날 입니다 내 빨대 어디갔지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늘 우리가 가는 원주가 말이야 원주 한반도에 딱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다 이말이야 이말이야 그리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이말이야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 그렇지 나는 강릉이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이제 55분밖에 안 남았어 거의 나왔다 호압이잖아 그러니까 절반 왔네 태가 옆으로 와봐 왜 빨대 좀 빌려줘 하 어이없네 빨리빨리 신호 바뀌기 전에 하하하 뭐하는거에요 지금 하 자 하 그러니까 빨대를 왜 날려먹냐고 날아간걸 어떻게 오케 우와 완전 흙길 여기 시골길 있다 부러워 산길 두커브 조심 네 이렇게 밖엔 두커브인지 모르겠다 그치 진짜 지도를 보면서 가야돼 지도를 보면서 가야돼 지도를 보면서 가야돼 지지 곧 도착인데 그래서 놀랍 위혁 광복이 마시는 사이 마시는 용도 환상 사이 김치 최하 uży. 이거 타. 이거. 앉아서 보니 엄청 블랙? 고춧가루 야. 야. 아. 아. 이거 화면에 붙다올 것 같아. 에이! 이럴 줄 알았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나도 피할 순 없어. 정말 신나게 힘들고 와가지고. 아우. 이 청량한 털이 울림.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쫀데? 나오는데? 이거지. 오늘의 메뉴는 돼지 막창입니다요. 근데 이렇게 통으로 막창 하는 거 처음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약간 대창 같기도 하고. 맞아.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아. 막창집 알바했어? 아니, 막창집에서 술 많이 먹었어. 이렇게 잘라야 이제 잘 있겠지? 그렇지. 이제 볶는 느낌으로.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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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먹다보니 영 질리는 구만 불곱창으로 만들어 주겠음 와 나 방금 미친 생각났어 미쳤지? 미쳤지? 이게 진정한 불곱창인거에요 불닭볶음 물향 맛있겠는데? 스쳐 어때? 미쳤지? 장난 아니지? 마차 하나를 꽂고 불닭을 돌려줘 아 맛있겠다 짠 아 막걸리 소개시간인가요? 네 아 여기가 어딥니까? 또 원주 아닙니까? 원주 치약산 막걸리 막걸리 다 맞지 응 기대가 되는거 막걸리를 품평회를 해볼까 한번? 아 그럼 그럼 빠질 수 없지 아 벌써 막걸리는 잘한다 자 한잔 받으시오 자 한잔 받으시오 네 받으시오 샥산 샥? 샥산? 샥산 오 오 오해 안되면가 자 자 짠 짠 짠 오 맛있네 살짝 아 근데 막싸 맛이 나 막걸리의 사이가 탄 것 같아 고마워 여기다 올려볼까? 아우 아우 땅 딸 viennent 잠이 고마워 안 고마워 집에가서 꿰메야지 자 2차는 원래 이게 1차이어야 되는데 눈갤비 이쪽은 불 좀 세니까 일단 한 점씩만 먹도록 하자고 여기 너무 불이 세요 고춧가루 와 맛있겠다 재밌어 이야 골고루 어때? 찍었어? 응 맛있어 완전 겉바닥 같겠다 토마토인데? 그치? 맛있어 맛있다고 맛있어 아이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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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줘 아 그 다음에 뜯어먹어 황 통통같아 나중에 맙 지도련집 그러는거 아냐 저도 전국 일취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전국 일취할 수가 있나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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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참 알 수 없어서 재미있었네 반란 이게 반란이야 한택이의 반란이지 소주의 반응 으악 으이 으아 으음 으음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때? 느낌이 어땠어? 다리 너무 시려워. 다리 시려워? 생각보다 깊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캠핑을 마치고 원주 중앙시장에서 해장국을 먹을 거예요. 지금 태희는 핸드폰도 꺼지고 내비도 안 돼서 저 뒤에서 쫄래쫄래 저만을 따라가고 있답니다. 버리고 가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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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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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회장용으로는 아니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과연 필린 여행이 될 것인가 어떠지더라 우리는 왜 맨날 산을 타는거야? 왜 맨날 산을 타는거야? 에휴... 벌써 3절대 그래도 댓글 길로 돼있을거같아 10분 동안 올라가야 돼 어? 10분 계단에? 어 연희야 가면 또 내 풍경이 난리가 날거야 명월이 떠오른다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져라 자신감이 생길 것이야 자신감 있는 표정 지어봐 오늘 지인처럼 행복하자 나 프라이 체력이 진짜 처질이야 할수있어 할수있어 출렁다리 출렁다리에 탈착을 했습니다 아! 출렁다리까지 탈다고? 응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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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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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찍어요 뒤에 막 잘 부르더라고 어 앉아서 찍고 응 동작장 응 하하하 꽁들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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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 이름은 꽁들이에요 꽁하고 들이받아서 귀여워 그래서 혹이 이렇게 있는 거야 꽁 꽁 꽁 울렁다리. 자, 사진 한 번 찍어줄게. 우와, 출렁거린다. 출렁다리니까 출렁거리지. 우와, 무서운데? 오, 나 고소공포증 있어. 우와, 여기 봐. 우와,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나 무서워, 안 돼. 그거 줘, 그거 줘, 그거 줘. 진짜 호들갑 미쳐부러워. 우와, 너무 흔들는데 이거? 우와, 나 고소공포증 있어, 이거. 무서워, 무서워. 오, 잠깐만. 날씨가 정말 좋았어, 이거. 우와, 느낌 상해, 진짜. 진짜 싫어. 아, 이 씨. 아니, 이거 무섭다고, 나, 이거. 웃어, 웃어, 웃어. 왜, 새가 울렁다리까지 간다며. 아, 진짜 울렁거려. 나 지금도 울렁거려. 우와. 우와. 이제,pas에는 진짜 끊어진다. 우와, 여기 내가 끝나니? 처음비 와 너무 예뻐 우와 너무 예뻐 우와 오 오 오 오 어? 못 보겠어 나와 오 오 레 맛 아 오 아 Basket 안녕 오 오 오 오 고맙습니다. 또? 또? 뭐? 와 여러분 드디어 용인에 왔습니다 집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더롱 얼마 안 남았대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나도 빨리 씻고 싶구만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음에 어디가 나올까 지도라 어디가 나왔으면 좋겠어 다음에? 응 태안 태안? 응 요즘 노을 안 본지 오래됐단 말이야 태기는 어디 나왔으면 좋겠어 낮은 노을은 또 두개 받아야지 또? 또 강원도 간다고? 강원도 짱이야 강원도 어지간히 좋아하네 가는 길을 또 재밌고 그건 그래 지루하진 않아 가는 길이 길게 느껴지진 않아 희한하게 강원도는 그런다 5시간 이렇게 걸려도 그렇게까지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안 들어 난 제일 지루한 게 전남 가는 길 저긴 진짜 졸려 또 논산 갈 때 뒤져버려 일본국도가 너무 걸려 아니면 아니면은 포항 이런데 어? 포항? 오 포항? 포항 좋다 근데 엄청 멀잖아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거야? 엄청 추울 때 오토바이 탈 거야? 오빠 진짜 크게 사고 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눈 안 오고 추운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춥기가 얼어 아 맞아 나 거기 용인 갔을 때 지은이랑 그때도 앞에 스크린 다 얼어가지고 완전 그거였단 말이야? 갈대에 애 먹었단 말이야? 이렇게 얼어버리면은 진짜 위험하거든 그럼 안 되지 다칠 때 크게 다쳐 그러면 겨울에는 우리 기차여행을 가자 겨울 기차여행 좋다 대낭여행 어때? 좋다 괜찮지? 와 드디어 수원입니다 도착 수원입니다 수원에 도착했어요 우후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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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도리 나아 힘들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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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악 아 부르는 중 빨리 뽑아 어이거워 어디가 나아올랑가? 꼽았어요 뽑았어? 과연 어 화성 다음 여행지는 화성에서 만나요 안녕